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 번째 이야기 사람을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부적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자신보다 무거워 보이는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노파를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았다 모두가 모른 척 두 눈이 멀쩡히 있음에도 모른 척 할 뿐이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삭막하기만 한 매퀘한 곳에서 한 청년이 나섰다 그의 이름은 박민태 올해 24살인 그는 무거워 보이는 노파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계단을 올라갔다 생각보다 무거운 무게였지만 그는 인상 하나 찌푸리지 않고 노파를 도와줬다 아니, 오히려 이 짐을 들고 반이나 계단을 올라온 노파에게 세상 놀라울 따름이었다 우와, 할머니 대단하시네요 제가 들어도 이렇게 무거운 것 어이구, 고맙네 청년 노파는 인자한 듯 미소를 지었지만 왠지 모르게 사악한 기운이 감돌았다 청년은 그것이 그간 힘든 삶은 대변하는 듯해 오히려 안타깝게 느껴질 뿐이었다 할머니, 그럼 저희만 가볼게요 솔직히 대학 수업 시간에 쫓겨 일부 1초가 아쉬운 상황이었던지라 급하게 가봐야만 했던 민태였다 그러나 노파가 워낙 안 돼 보여서 도와준 것이었다 청년 잠깐만 네, 청년은 오늘 안에 죽겠구멍 예, 이건 도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린가 기껏 두어줬더니만 앞담을 퍼묻는 게 아닌가 오늘 죽는다니 민태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아졌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다 분명히 운세가 그려 잠깐만 있어봐 노파는 그렇게 말하고선 자신의 진보따리에서 무언가를 찾더니 이내 한 종이를 민태에게 건네주었다 이건 죽음을 피하는 부적일세 저승사자가 오걸랑 이 부적을 보여주면 자네는 살 수 있을 거여 하지만 저승의 법률에 따라 자네 대신 한 명을 데려가야 하네 청년이 할 일은 그저 근처에 있는 사람 한 명을 대리로 지목하면 돼 아예, 알겠습니다 노파의 침입기가 보이는 말에 민태는 오히려 안타까웠다 노파를 더욱 불쌍하게 여기게 된 그는 얼떨결에 부적을 받아들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내려갔다 기곤하다 강의 시간에 늦어 지각으로 체크되고 또 강의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다 다음 시간이 기말고사인데 이건 아주 큰 타격이었다 그래도 노파를 운망하진 않았다 오히려 힘든 그것도 치매에 걸린 듯한 노파를 떠 꾸듯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의가 끝나고 친구들과 간단히 밥을 먹고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지만 예기치 않게 일이 커져 술을 마시고 노느라 시간이 꽤나 지추됐다 술기운도 술기운이지만 늦은 시간 때문에 더욱 피곤하게만 느껴졌다 민태는 지하철 시간이 끊기기 바로 직전에 간신히 탈 수 있었고 안락한 지하철 의자에 앉아곤한 몸을 주물렀다 비록 술기운 때문일 테지만 오늘따라 유독 싸늘한 기분이었다 특히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승객이 자신 혼자라는 것은 왠지 모르게 으스스했다 아니 승객이 한 명 있긴 있었다 도대체 지금 이 시간에 왜 지하철을 탔는지 의문인 한 꼬마 넉넉잡아도 14산 안팎으로 보이는 녀석이 타고 있었다 뭐 그거야 그렇다고 치고 이으스스한 기분 그리고 갑자기 낮은 노파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민태는 문득 소름이 돋아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11시 59분 그리고 잠시 후 0시가 됨으로써 오늘이 어제가 되는 순간이 찾아왔다 애초에 믿지 않은 얘기였지만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지하철이 한 역에 멈춰서자 어떤 검정 복장을 입은 사내가 지하철에 올라탔다 그리고 수많은 빈자리 중 유독 자신의 옆에 앉는 것이었다 사내가 옆에 붙자 싸늘한 냉기는 지독할 정도로 자신의 살갗을 파고드는 것이 느껴졌다 그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기운이 그가 충분히 느낄 정도로 짙고 강했다 가자 박민태 오늘 너의 수명이 닿은 날이다 거짓말 혹은 미친 소리라고 여길 수 있었다 아니 분명 그럴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와 저런 말을 한다면 헛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민태에겐 그럴 수가 없었다 노파가 미리 언지를 줬기 때문에 아니다 이 사내에게서 뿜어져 나온 말 그건 인간이 낼 수 없는 기운이며 음성이었다 그 누가 듣더라도 이 사내 저승사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자가 수명이 다했다고 한다 믿기 힘들지만 죽는 것이다 자신이 죽는 것이다 스물 네 살 아직 젊은 나이 인생을 막 살아갈 나이에 죽는다니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문제였다 민태는 순간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도 잠시 불현듯 떠오르는 하나가 있었다 잠시만요 어디다 뒀더라 민태는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지갑, 핸드폰, 담배, 라이터 등등 쓸모없는 것들이 잔뜩 나왔다 찾았다 그 중에서 그가 가장 원하던 것 노파가 준 죽음을 피하는 부적 물론 믿진 않는다 그것 받았을 때부터 심지어 지금 그것을 저승사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지금까지 그러나 한번 시도해 봄칙하지 않는가 죽음이다 그것을 피하기 위한 일말의 가능성 충분히 시도해 볼만했다 아니야만 했다 이 부적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꽤나 귀중한 걸 얻었구나 저승사자의 반응 정말로 노파의 말대로다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될 것 같았다 좋아 오늘 너를 살려주마 그 대신 너를 데리러 저승에 갈 사람을 지목해라 단 이 근처에 있는 사람으로 해 왠스레 내가 찾아가는 수고를 끼치지 않도록 예 이 근처에 있는 사람이라면 민트는 주변을 둘러봤다 젠장 왜 그제야 생각이 난 것일까 술기운 때문인지도 몰랐다 아니면 죽음이란 저승사자의 존재 때문에 미처 생각이 떠오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었다 이 주변의 사람이라곤 꼬마 그것도 14살 정도로 보이는 자신이 살기 위해 저 꼬마를 희생해야 한다고 그래 어차피 모르는 꼬마다 그것을 떠나 자신의 목숨이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면 민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고 있는 꼬마의 모습을 슬쩍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죽음이다 자신의 죽음 상대가 꼬마라 할지라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 저승사자님 말해라 누굴 너의 대리로 삼겠는가 민트는 허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절 데려가세요 장난하는 거냐 이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기다려줄 순 있다 하지만 저기에 꼬마가 있지 않느냐 아니요 저 대신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살령 저 꼬마 아니 그 누구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제가 죽겠어요 어차피 제 수명이 다한 거라면서요 좋다 그럼 너의 뜻대로 너를 살려주마 갑자기 옆에서 들리는 애뜬 목소리에 놀란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그곳은 언제 왔는지 꼬마가 옆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말대로 보기 드문 청년이군 좋아 좋아 아주 기분 좋아 원래 내 수명이 2010년 3월 8일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고쳐서 2050년으로 고쳐주겠다 그때까지 잘 살아라 잠시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비록 꼬마였지만 그에게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민태 그대가 옆에 저승사자 역시 꼬마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보통 꼬마가 아니라는 생각에 절로 존치이 나오는 그였다 말 그대로네 너의 그 착한 마음씨에 너의 수명을 늘려주는 것이야 착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이 세계가 좋아지지 않겠냐 그럼 절시야 마신 건가요 그의 말에 꼬마는 음하며 대답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 부적은 진짜다 내가 너의 희생양으로 날 지목했다 하더라도 너는 살았을 것이야 꼬마 매우 음흉한 꼬마에게서 아니 옆에 저승사자와는 비교도 안 될 사악함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물론 그 기간은 단 하루일 뿐이지 내가 그 부적으로 살아봤자 하루간 얘기다 자 그럼 나는 이만 감아 잘 살아라 부적이 갑자기 불타오름과 동시에 순식간에 사라진 꼬마의 모습 그리고 저승사자 이 믿기지 못할 상황에 그는 자신이 술에 취해 헛걸음 보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지만 종이조각이 탄재의 흔적이 지금 이것이 실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오이 할멈 귀백도령 왔는가 꼬마 나이 지긋한 노파에게 반말을 내뱉는 이상한 광경이었다 오늘 할멈 부탁 들어줬으니까 다음번엔 내 부탁을 들어줘야다 알았지? 물론이다 마다 이번에도 순식간에 사라진 꼬마의 모습 노파는 그 꼬마가 떠난 자리를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오늘은 이 간판처럼 듣구먼 노파는 행복노점상이라는 간판을 툭툭 치며 미소를 지었다 두 번째 이야기 중국의 어느 기숙사 아직도 그때가 생각난다 나는 열일곱 살 고의 이야기에 중국으로 유학을 왔다 중국에서는 청도로 돼 있지만 처음 중국을 왔을 땐 광둥성 광주시 화두로 유학을 갔었다 광주시엔 한국인이 많지만 화두시엔 한국인이 별로 없었기에 우리 학교 한국인 열 명은 매일 단합이 잘 되고 같이 붙어 다녔다 광주에 있는 우리 학교는 기숙사 생활이었고 학교는 엄청나게 컸다 궁전 같다고나 할까 나는 광주에 처음 갔을 때 중국말도 못하고 한국인도 별로 없고 정말 우울증에 걸렸었다 한국에서 매일 같이 놀고 공부도 안하고 그래서 중국으로 쫓겨났지만 너무나 가혹했다 그래서 난 집에 가는 것보단 숙소에서 있는 게 더 편해졌고 결국 집을 팔고 숙소로 들어왔다 숙소에선 1 2, 3층은 중국 남자 4, 5층은 중국 여자 그리고 6층 외국인 남자 7층 외국인 여자 이렇게 사용을 했었다 내가 중국을 처음 간 건 고일 9월 3일이었다 중국 애들과 말이 안 통해서 처음엔 답답했지만 다행히도 적응력 때문에 중국 온 지 2에서 3개월 만에 중국 애들과 어울리면서 언어를 배웠고 5개월이 됐을 때 지금 중국 애들과 웬만한 언어 소통을 하게 되었다 난 답답한 마음에 중국어를 죽어라 공부했고 결과는 어느 정도 대화가 될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한 중국인이 나에게 와서 말을 했다 예전에 4년 전 우리 학교에 꽤 괜찮게 생긴 중국 여자애가 있었다 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중국이다 보니 살인 같은 게 많긴 많다 학교가 끝나고 그 여자애가 길을 가다가 납치를 당했고 그리고 실종이 되었다 그 후로부터 학교엔 나타나지 않았고 집에서도 그 여자애 찾는 일을 매일 같이 해대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그 애를 찾지 못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찾아다녔다고 한다 우리 학교 학비는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중국인은 학교에 못 왔고 간부층이나 사장급 자식들만 우리 학교에 왔다 그래서 그 부모는 돈을 써서 찾아다녔고 돈이 있으면 다 되는 나라기에 금방 찾을 수 있었지만 그 애는 결국 찾지 못했다 아마 죽었겠지 그리고 여자애 두 명이 더 납치 당했다고 한다 결국 우리 학교 근처에 교장이 경비를 서른 명 정도 데려왔고 내가 왔을 때는 매일 같이 순찰을 돌았다 열다섯 명씩 교대 순으로 우리 학교는 너무 넓기 때문에 경비도 많이 필요했다 그리고 4년이 흘렀고 그때 내가 들어온 거다 내가 이제 중국에 적응하고 숙소에서 나와 남자애 둘 그리고 여자애 다섯 명이 술을 먹으며 놀고 있었다 우리 숙소는 네모난 방에 침대가 네 개가 있다 2층 침대로 1층은 공부할 책상과 의자 책꽃이었고 그 위에 침대가 하나 있었다 그렇게 네 개가 있었고 두 개는 왼쪽 벽쪽 두 개는 오른쪽 벽쪽 그리고 가운데는 문 이런 배열이다 그리고 창문은 책상 쪽 높이 하나 2층 침대 쪽 높이의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다 2층 침대 쪽 창문의 높이는 대략 3m 정도 되었고 우리가 2층 침대에 있으면 창문으로 밖이 보일 정도의 높이였다 새벽 1시 우리는 술을 먹으며 침대 위에서 얘기하고 있었다 게임도 하고 즐거웠다 그런데 저벅저벅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숙소 사감이 순철도나 나는 생각을 했지만 숙소 사감은 외국인을 관리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 자유적이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중국 애들이 우리 숙소 못 들어오게 6층 계단 입구를 문을 잠근다 6층부터는 사감도 없고 우리들 뿐이다 그리고 아침 학교 가기 전에 5층 사감이 문을 열어준다 그랬기에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애들 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근데 10분이 지나도 계속 걸어 다니는 소리가 난다 이상해서 창문을 열어 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헛소리구나라는 생각에 다시 떠드는데 중국 여자애 3명이 창문에 지나갔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발 왜 쟤네가 우리 숙소 들어오는데 하면서 서로 중국 여자애를 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명이 한마디를 했다 야 근데 여기 2층 침대야 어떻게 자네들이 보이지 귀가 저렇게 큰가 우리는 서로 굳었다 그렇다 우리는 2층 침대에 있었고 조그만 창문으로 여자애들 얼굴을 본 것이다 우리는 서로 할 말을 잃었고 밖을 보니 아무도 없었다 내 키는 그때 180이었다 내가 점프를 해도 머리통도 그 창문 높이에 닿지 않는다 그 3명은 우린 그때 납치당했던 애들이라 생각하고 신문지로 창문을 다 가려버렸다 지금 그 학교에 남아있는 애들에게 연락을 해보면 2층 침대 쪽 창문은 전부 신문지로 가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 애들이 지나다닐지 모르지만 그들과 우리는 신문지 하나로 창밖을 보지도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하루 당신에게 하루의 의미란 무엇인가 난 세상을 만든 창조주다 그대들에게 하루라는 시간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와 함께 가보지 자네 또한 창조주니 내 꿈은 화가이다 근데 꿈과 점점 멀어지는 나를 발견하고 있다 현실이란 권 정말 냉혹하더군 고등학교 땐 그림도 꽤나 잘 그렸고 모든 걸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 등록금에 허덕이고 그러다 보니 점점 내 꿈과는 멀어져 가고 화가와는 영영 안녕하게 되었다 나라고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건 아니야 꿈은 내 앞에서 잡힐 듯 말 듯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며 유혹했지 마치 잡힐 것처럼 근데 난 현실이란 족쇄에 묶여 있으니 미칠 지경이다 어이 청년 자네의 꿈을 이루고 싶은가 누구세요 난 단지 청년의 꿈을 이뤄주고 싶을 뿐이네 너무 안타까워서 몇 년 동안 꿈의 뒷공무니만 쫓고 있다니 너무 철양하지 않은가 어떤가 꿈을 이루고 싶은가 예 이루고 싶습니다 좋아 자네에게 하루를 주겠네 하루 후에 자네는 죽을 거야 그 전에 자네에게 삶이란 무엇인가 하고 꿈을 이루게 아내 말을 못 믿을 것 같아서 잠시 보여주는 건데 그 사람이 소리를 내자 내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져 죽었다 이런 사람이네 이제 23시간 55분 남았네 그럼 저기요 이런 뭐야 저거 다짜고짜 와서 저 지랄이라니 그나저나 장난은 아닌 것 같다 나에게 정말 하루 밖에 남지 않은 건가 아직은 실감이 안 난다 근데 왠지 모를 의무감과 사명감이 부여됐다 꼭 죽기 전에 세상을 대표할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난 내가 알던 모든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이제 나는 죽는다고 대신 내 작품은 살아있을 거란 말과 함께 미수용품들을 들고 무턱대고 작업실로 들어갔다 남은 시간 10시간 32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른다 난 내 모든 영혼과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서 얻은 깨달음을 직대성에서 내 그림에 모든 혼과 열정을 불태웠다 후회는 없다 5분 내가 삶을 정리할 시간이 아직 5분이 남았구나 그동안 꿈을 너무 멀리하며 살았어 좀 더 빨리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더라면 현실을 킹게 되며 숨어버리지 않았더라면 하루란 게 이렇게 귀중한 거였구나 0분 약속대로네 자네의 하루는 어땠는가 괜찮았습니다 제가 아마 평생 살더라도 이런 쾌감은 못 느껴보겠죠 감사했습니다 좋네 그럼 세상에 그 작품이 발표되자 온 세계는 경악했다 한 무명 작가가 엄청나고도 아름답게 보는 사람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말로 표현 못할 최고의 작품이 탄생했다 그 무명 작가는 작품 옆에서 세상의 모든 걸 가진 남자처럼 죽어 있었지만 그의 작품은 그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림 자체에서 생명력을 내뿜고 있었다 어떤가 그래도 저런 사람은 꽤나 좋은 케이스지 몇몇 사람은 내 말을 못 믿고 그대로 세상을 직행하기도 하더군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정말로 말일세 그럼 다른 사람을 보러 가볼까 어디 이번엔 재밌는 장면을 구경해 볼까 난 살인자다 지금 현상 수배를 받으면서 도망가고 있다 사실 살인하는 건 정말 재밌다 손으로 느끼는 맛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얼마 못할 것 같다 경찰들은 날 발견하는 즉시 사살에도 좋다는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왜 이제 믿는 걸 못하게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아직 난 죽을 순 없다 적어도 조금의 재미는 더 느끼고 가야 하는 깡 이보게 청년 조금의 살인을 더 하고 싶나 뭐야 당신은 당신도 죽고 싶어 가뜩이나 손이 심심하던 참이었는데 진정하게 난 자네에게 하루를 주려고 온 거네 하루 동안 자네는 절대 죽지 않을 걸세 그동안 재밌는 일을 실컷 할 수 있을 거네 못 믿겠으면 그 칼로 날 찔러도 괜찮네 푸 자네는 정말 성미가 급한 친구로군 어떤가 이 정도면 만족하겠는가 그럼 이제 24시간 남았네 자네는 무슨 짓을 해도 죽지 않을 걸세 하루 동안은 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칼로 내배를 찔렀다 전혀 이프지가 않다 귀도 안 난다 내가 드디어 불사신이 된 건가 좋아 이제 경찰들도 두렵지 않다 난 도망가던 길을 되돌아가 경찰들에게로 다가갔다 난 그들을 무처별로 학살했다 남은 시간 10시간 12분 경찰들은 내 손에 전멸했고 난 도시로 향해 갔다 그들은 나를 보면 피했다 이게 바로 전지전등한 신의 기분인가 난 도망치는 그들을 하나하나 칼로 찌르고 경찰에게 뺏은 총으로 쏴 죽였다 아 근데 총은 숨맛이 안 느껴져서 싱겁군 군대까지 동원됐지만 그들이 아무리 대포를 쏘던 총을 쏘던 난 죽지 않았다 그들은 경악했고 난 그들을 하나하나 죽여갔다 3시간 12분 난 대체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상하게 아무리 죽여도 죽여도 각 사람마다의 숨맛이 있어서 질리지가 않는다 나는 이젠 차를 타고 길 가는 사람을 들이받고 뭉개고 여러 방법으로 죽이기 시작했다 5분 살인은 정말로 재밌다 아직 더 죽일 수 있겠군 0분 어떤가 재밌었나 어이 이봐 늙으니 하루를 더 줘야겠어 난 이대로 뒤지시기엔 너무 아깝거든 이복의 청년 하루 뿐일 새 누구를 막론하고 딱 하루야 더 이상 말하면 지옥으로 떨어뜨리리네 물론 자네는 지옥으로 가게 되겠지만 말이야 아마 거기서 평생을 당할 걸세 자네가 죽인 사람들에게 평생을 말이야 그럼 이 날은 세계적인 날이었다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은 인간 사람들은 그를 아이러니하게도 살인자가 아닌 지옥에서 온 저승사자라 불렀다 그가 죽인 인간은 대략 870명 하루 만에 죽인 일이다 세계인들은 이 날을 추모의 날로 공휴일로 지정하기까지에 이른다 어떤가 어떤 사람에게 하루라는 건 자기의 쾌락을 느끼기에 급급한 시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나 정말 이래서 인간은 정말 재밌다는 걸세 다른 사람을 보러 갈까나 난 평범한 샐러리맨이다 근데 요즘 세상이 이상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범세계적인 일이 터지고 세계적인 작품이 나오고 천재적인 발명이 나오고 무섭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하루 만에 죽는다는 거다 사람들은 그걸 어루 주무군이라 불렀다 어떤 사람은 그걸 경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기도 한다 하긴 하루의 시간을 가지고 평생을 가도 이루지 못한 업적을 이뤄냈으니 부러워할 수 있겠군 근데 난 스피노자의 말을 믿기 때문에 그런 하루 주무군이 찾아와도 묵묵히 내 할일만 하다 같다 이복의 자네에게 하루를 준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나에게도 찾아왔군 전 하루 떠이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평생에 걸쳐 이룩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럴 순 없네 나에게 선택받은 이상 자네는 하루 만을 살아야 하네 자네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군 24시간 남았네 늙은이는 자기 할 맘만 해버린 채 사라졌다 나에게도 하루 주무군이 찾아왔구나 그동안 내가 소홀히 했던 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고 평범하게 살다 가야지 난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최고의 만찬을 하고 최고의 사랑을 주고 부모님과 내 이웃날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고로 시간을 할애했다 이 정도면 썩 나쁘지 않군 5분 끝이어 5분이 남은 건가 내 주위엔 내가 하루 중후분에 걸렸다는 걸 눈치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다 고마운 사람들 내가 인생을 헛살진 않았구나 0분 모든 시간이 멈추고 나와 그 늙은이만 움직이는 것 같다 어떤 거 후회하진 않는가 이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평범함의 진리가 있는 법입니다 전 죽기 전 그들의 사랑을 느끼고 가서 좋습니다 알겠네 비록 뉴스에는 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기억한다 평생 동안 사랑받을 걸 그 사람에게 다 받은 것 같다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얼마 없지만 기억하는 사람들은 죽기 전까지도 그 사람은 나의 최고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다 어떤가 이런 평범한 사람의 삶도 나쁘진 않은 것 같군 정말 하루엔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맛에 끊을 수가 없는 것이지 슬슬 마지막이로군 그래 이번 사람을 보자고 나는 무명배우다 무명도 20년째 하지만 난 내가 뜨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뜨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할 수가 있다 그러던 도중 하루 중후군이라는 걸 보게 되었다 하루 중후군에 걸린 사람은 세계적으로 큰 작품 또는 영감을 주고 떠난다고 한다 그렇군 나에게도 하루 중후군이 왔으면 좋겠다 청년 뜨고 싶은가 옳거니 나에게도 드디어 왔구나 네 뜯고 싶습니다 자네에게 하루를 주겠네 하루 동안 자네의 이름을 널리 알려보게라 그럼 난 그 말을 듣자마자 뜰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제일 유명한 작품을 하고 있는 곳으로 갔다 난 그들에게 난 하루 중후군이라 말하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들을 유혹했다 주연은 바뀌었고 내가 되었다 난 그 자리에서 대본을 받고 미친 듯이 연습을 했다 신기하게도 그 많던 대본이 다 외워지고 최고의 컨디션이 된 상태다 3시간 20분 난 우리나라에서 10만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최고의 극장인 한우리 극장에서 공연을 준비한다 모든 언론과 매체가 최고의 작품을 담기 위해 왔고 지금 전석이 매진 상태다 최고의 작품을 보여주리라 2시간 이 작품의 러닝타임은 2시간이다 내가 계획한 게 맞다면 난 커튼쿨 좀 죽겠지 배우의 마지막 꿈은 무대 위에서 죽는 거라던가 조화 시작이다 5분 최고다 10만명이 눈물을 흘리면 아이에 꽃을 던지고 최고의 기립박수를 치고 있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스포트라이트 아아 죽기 전에 이런 날이 운구나 난 터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펑펑 울었다 0분 어떤가 괜찮았나 괜찮고 말고요 최고입니다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작품을 계기로 절 영원히 기억하겠죠 제가 지금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요 후회는 없습니다 자네가 뿌듯하니 나도 좋구먼 그럼 그날 또다시 전설이 쓰였다 연극계의 초신성 최고의 작품을 보여준 그는 전 언론인들이 100년 만에 태어날까 말까 한 기재 중에 기재라 하고 이제 이런 작품은 둘도 없을 거라 극찬했다 어떤가 하루라는 게 정말 소중해 보이지 않는가 근데 인간들은 그 소중함을 모르니 안타까울 따름일세 사실 재밌는 걸 알려주자면 죽은 사람들은 평생을 해도 이루지 못할 거라 생각하지만 저건 온전히 하루의 힘일세 하루 동안에 알 수 있었던 일였어 물론 몇몇은 제외하고 말일세 자네에게 소중한 하루 허투루 쓰지 말게나 이 글을 보고 있는 인간들이여 자네에게 하루가 어떤 의미인가 하루하루가 이루어져 평생이 되는 것이지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집의 하인 난 얼마 전에 이 집의 하인으로 들어왔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말을 하지 못하고 글도 쓰지 못해서 이런 하인 짓이 아니면 먹고 살 방도가 없다 이 집의 주인은 뭔가 괴상한 소문을 가지고 있다 살인범이라는 둥 여튼 그런 안좋은 소문들 말이다 난 그래도 주인에게 감사한다 이 주인은 내가 말을 못해도 무시하지 않고 월급과 먹을 걸 꼬박꼬박 잘 챙겨주기 때문이다 이런 주인은 보기가 힘들다 주인은 저녁마다 어디론가 나갔다가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온다 그리고 나올 때는 꼭 혼자 나온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동네에선 마을 여자들이 자꾸만 실종된다는 소문이 떠돌게 된다 난 설마 주인이 그런 짓을 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주인은 이 마을에서도 인덕이 노기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도중 주인이 새로운 한여를 구해왔다 난 그 한여를 본 순간 한눈에 반해버렸다 그녀만 보면 마음이 자꾸 쿵쾅쿵쾅거리지만 내 마음을 전달할 방법이 없다 말도 안되고 글도 못쓰고 그래서 난 대신에 그녀가 힘든 일을 하면 내가 해주고 언제나 그녀를 향해 활짝 웃어준다 그녀도 이런 내가 싫지는 않은가 보다 비록 말은 못하고 글도 못쓰지만 그녀와 난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됐다 나만의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던 도중 주인이 그녀를 부르는 일이 찾아졌다 난 주인을 의심하진 않았지만 방안을 청소하다 우연히 그녀와 주인이 얘기하는 걸 듣게 되었다 주인님 여기서 이러시면 오 괜찮댜도 뻔한 이야기다 망할 놈 같은 이라고 순진한 그녀를 꼬셔내는구나 하지만 나에겐 힘이 없다 난 말은 안 나오지만 속으로 거칠게 외쳤다 그녀를 구해내야 한다 난 그녀를 저 망할 놈으로부터 구해내야 하겠다는 일념에 빠져서 주인이 다른 여자들을 데리고 들어가던 방을 몰래 들어가서 살펴봤다 앞불사 주인은 미친놈이다 그녀가 위험하다 그 방인 여자들의 토막난 시체가 수십 구가 썩은 뇌를 내면서 쌓여 있었고 하나같이 지의 부분에 꼬챙이가 끄뚤려 있었다 미친 천하의 미친놈이다 난 재빨리 그 방을 벗어난 후에 경찰서로 달려가 막무가내로 경찰을 끌고 왔다 경찰은 그 광경을 보더니 이게 다 내 주인이 한 짓이냐고 물어보았다 난 머리가 부러지도록 거칠게 고개를 흔들었고 나부터 의심했다 내가 주인을 음해하려고 하는 짓 아니냐고 그 사람은 그럴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를 끌고 가려 했다 이러는 와중에도 그녀가 위험하다 그녀도 꼬챙이 끄뚤릴지 몰라 라는 이 생각으로 방 안에 있던 다른 꼬챙이로 경찰을 끄뚤은 후 주인과 그녀가 있는 방으로 다가갔다 거칠게 문을 젖히자 이런 늦었다 그녀는 꼬챙이 끄뚤린 채로 죽어 있었다 이 개새끼야 난 속으로 절규하며 주인의 배에 꼬챙이를 쑤셔 넣었다 이 천하의 개새끼 같은 이라고 난 말이 안 나오는 대신에 마음이 갈라지도록 속으로 울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내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 단지 얼마 안 본 그녈 뿐인데 그녀가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다니 너무 괴롭다 난 무릎을 꿇고 절규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경찰이 들어왔다 다른 경찰이 너무 오래 안 들어오자 이상해하며 온 거 같다 경찰은 어딘가로 연락을 하더니 어느샌가 엄청나게 많은 경찰들이 물려왔다 그들은 날 포위했다 난 아무 죄가 없는데 난 미친놈에게서 그녀를 구해낸 건데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지 아 불사 모두가 날 의심하고 있다 주인의 이중인격 난 여기서 도망쳤어야 했다 난 여기서 도망쳤어야 했다 아 영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